기존의 극사실이라고 했던 그림들은 사진을 찍어서 옮기는 쪽이었으면 제가 그렸던 건 실제 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캔버스에 옮긴 거죠. 혼자서 작업하고 있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예전에 다른 작업실은 가봤는데 여기는 처음 와가지고 아 옮기고 여기 맞네 이런 그림 그린 오늘 작가 온다고 빼놨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따가워 오자마자 여기다 너무 티내는데 이거 지도처럼. 계세요. 아 형. 잘 지냈어요? 야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뭐 갤러리인가? 작업실이 아닌가? 좀 깔끔한데? 작업실이지. 형 여기서 작업하는 거야? 난 뭐 작업 공간이 크지 않아도 되니까. 이건 혹시 백붓? 백붓인데 좁다 보니까 붓을 둘 데가 없어서 저렇게 그냥 채워놨어. 아니 근데 요런 그림들 보다가 딱 저기 봤을 때 저것도 그린 줄 알았어요. 순간. 오늘은 약간 그런 건가? 뭐가 진실이고 뭐. 약간 그랬다니까. 이만큼 딱 그냥 여기 앉아서. 네 작은 그림이니까 작은 공간. 큰 그림 그릴 때는 좀 큰 이즈를 쓰면서 좀 크게 놓고 하긴 하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은 제가 하는 작업 크기는 다 소화가 되기는 해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저기 헹구고 나서 저기 딱 꽂아 놓으면 굳지가 않거든. 일주일이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이거 밑에 있는 게 뭐예요? 테리핀하고 또 민시디라고 섞여 있는 거. 몇 년 만에 개발한 거야? 20년. 20년 만에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 20년 동안 작업을 하니까. 작업하다 보니까 모든 발명품은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게으름을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즐거워 게으른다는 자체가. 그릴 때는 게으름이 안 되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게으러야 된다. 이게 제가 약간 컨셉이기도 해요. 안 믿으시겠지만. 아 눈깃을 일어났구나. 네. 이건 이제 그 알미늄 호일이거든요 밑에. 물감을 쓰고 나면. 물감이. 퍼내시는 거? 아냐. 걷어내면 그건 부지런한 거죠. 그 위에 바로 덮으시워야지. 계속 덮으시운다는 거죠. 안 섞여요? 덮으면 새 팔레트가 되고 다시 쓰고. 아니 그럼 이게 점점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한 1년 지나면 이제 한번 걷어내지. 몇 겹. 그러니까 다시. 이건 한번 걷어낸 거야. 이거 걷어낸 건데. 근데 작품에 어떻게 그렇게 붓 자국이 거의 없어요? 자국을 없애는 건가요? 이렇게 펼쳐주는 거죠. 마른 붓을 좀 펼쳐주는. 이게 그러면 물감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바닥에서. 지금 볼에 그라데이션 주셨네요. 볼터치. 그런 식으로. 그치. 아 뭐 굉장히 성취하게 하거든요. 터치가 없으시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하이퍼네. 미울이에요 이거는. 저기는 그러면 작품이 있는 건가요? 수장고? 수장고라고 하면은. 너무 작아요. 그창하고 너무 작고. 기존에 하는 작업들이 있는 게 아니고. 실험했던 작업들이 저기 많이 있는. 어 근데 그러면 오히려. 저게 유니크한. 컬렉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의외로. 피카소라면 청색시대. 미술사적으로 가장 좋은 작업으로 또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쪽하고는 전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저기. 그거는 우리가 편다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거 하니까 더 궁금한 거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신작들이. 작업들이. 최근에 내가 밀고 싶은. 스타일의 그림. 아 그 전에 작업 말고. 요즘에 이제 새로운. 그 옛날 그림들은. 10년 1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바꾸는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는 했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그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있어요. 여기는. 진짜 접시랑 접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진짜 가짜 찾아보려 했잖아. 이건 진짜 접시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봐봐. 진짜 접시에. 그림이 또 얹혀 있어. 저것도 실험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과일을 잘라서. 좀 배치를 해서. 또 나만의 걸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선은 약간 그거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의 시선들도. 한번 느껴보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전시했던 작업이죠. 제가 그때 갤러리에서 봤던 작업. 맞아 맞아. 입구에 들어왔을 때 봤던 그림이.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작가님 그림이고. 요거는. 사실 저는 처음 봐요. 요거는 그럼. 스타일이. 발전을 시키신 거예요. 어른만으로 그림을 그리신 거니까. 그런 거죠. 새로운. 신작인 건데요. 그전에 그렸던 건. 계속 반복해서 그리니까. 작가들은.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재미나서 그리는 것도 있고. 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전 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생각하게 되고. 그게 하루 아침이라기보다는. 계속 작업하다 보면. 진짜 바꿔야 된다는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시작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했으니까. 전시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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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대로. 만족하지 않으면. 저 창고로 들어갔겠지. 그렇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거. 좀 다른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캔버스 하면. 이렇게 동그란 거나. 아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것도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거 다. 따로 만드신 거죠. 네. 이건. 다. 잘라서 만든 거죠.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실험하고 있는 단계인가 보네. 실험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 실험을 했는데. 와닿지 않았다. 라는 거지. 아직은 형 눈에는 좀 미흡하다. 이건 뭐예요. 지금 그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완성은 아닌가. 완성은 아니지. 아닌데. 그냥. 뭐. 그때그때 순간. 생각날 때. 한 번씩. 해보는 거. 저건 뭐. 밑에 마무리야. 예.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맛을 봤기 때문에. 굳이 뭐. 다 그릴 필요는 없고. 그것도. 2, 3일 더 걸려서. 그려야 되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완성 정도로. 퀄리티가 나오려면. 2, 3일만 더 그리면 된다고요. 저 그림에서. 저는. 잘 그리는 것보다. 그 느낌을 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긴 하는데. 느낌만 내는 거니까. 느낌만 낸 거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전면 회화잖아요.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의외로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그런 건. 비밀이에요. 비밀이니까. 아이콘은 기술적인 그분들이. 왜냐면. 내가 보니까 빈틈들이 많아. 안 그리는. 안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분들. 여기 딱.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엄청. 이거 이거 이거. 그려져 있고. 나머지가 싹. 네. 이제 다 아시네요. 벌써. 아니 근데. 작가님. 저도 그림을 그리긴 그렸어요. 입시 그림. 디자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디자인적으로에요. 근데 그래서. 작가님 그림. 실제로 봤을 때는. 사진 같다. 하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리고. 확. 나와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제가 항상. 예전부터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왜 사실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먼저 카메라를 먼저 생각할까. 물론 처음에. 극사실이라는 게. 출발할 때. 사진과의 인간과의 대결. 뭐 그런 쪽으로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그 전 이야기고. 지금 와서. 아직도. 그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건. 조금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렌즈를 통해서. 나온. 인화가 되는 게.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그리는 거지. 물체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진처럼 그리면. 잘 그렸다. 라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만의 컨셉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잘 보이진 않지만. 물을. 그려 놓고. 이 과일들이. 물속에 다. 가라앉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다 뜬 것도 아니고. 작가로서의. 그 발상을. 그림 속에다. 집어 넣는 거죠. 아 왜 사진 같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또 극사실 기법을. 가지고. 그리기는 하지만. 사진과의 약간의. 차별성은. 그런 부분에서. 둬야 되지 않을까. 이 컨셉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대 인간으로만. 봐도 그렇고. 그냥. 그 모습과. 또 다른 모습. 누구나 다. 약간. 이중적인. 부분들. 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한쪽 면만 볼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면을 봐서.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그랬을 때. 그게. 우리가. 공동체적인.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쪽에서의. 해석이면.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큰.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기는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트가 되는. 작품이니까. 이게. 한 작품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한 작품이 되는. 세트로 해서. 그렇지. 따로따로 파는 건 아니죠. 살다 보니까. 돈만. 많이 준다면. 유연하시다. 되게. 근데 이건. 이 부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안 팔지. 합쳐져야 하나의. 작품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 다른 부분들이. 다 합쳐져야. 또 우리. 모임이 되고. 또 한 그룹이 되고. 사회가 되고. 그렇지. 지구가 되고. 우주가 되고. 너무 크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 앞뒤면. 앞뒤면. 이런 작업들이. 얘기가 더 많아질 것 같아. 앞으로. 형 작업에 대해서. 앞뒤 앞뒤일 수도 있고. 앞 앞 앞 뒤가 될 수도 있고. 뒤뒤뒤 앞이 될 수도 있고. 뭐. 4개가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또 이게 9개가 될 수도 있고. 16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가로로. 두 줄을 해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음. 가벼운 설치도 가능하니까. 네. 그런 쪽으로서는.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또 똑같은 것. 계속 반복해 나가면. 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그 속에서 뭐. 속에. 저렇게 찬 것도 있고. 빈 것도 있고. 빈 것도 있고. 빈 것도 있고. 꽉 찬 것과. 텅 비어 있는 것도.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런 좀. 반대 개념에 대한 걸. 어떻게 두 개를 붙여서. 어우러지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서. 지금은. 생각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7개월 동안. 4번의 공모전. 단원미술제. 특선. 신사임당 미술대전. 대상. 동화미술제. 동화미술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7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